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보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안 써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체질 판단하는 데 가서 체질식도 해보고 섭생도 해보고 또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엄청 비싼 약을 직구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도 완치는 좀 힘들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피부에 흉터가 남아서 옷을 입을 때도 항상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는 좀 되었는데요. 이 설포라판과 아토피의 관련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019년에 중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인데요. 쥐에게 DNCB라고 하는 아토피 유발 물질을 투여해서 일부러 아토피를 유발시킨 다음에 대조군과 비교하는 실험이었어요. 아토피만 유발된 쥐 그리고 설포라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을 점차 증량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 설포라판을 투여한 쥐에게서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설포라판을 더 많이 투여할수록 이런 감소 효과가 더 컸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예요.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의 병변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피부를 긁는 횟수를 관찰해서 기록을 했는데 정상 쥐와 설포라판을 가장 많이 투여한 쥐가 긁는 횟수가 같을 정도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염증이 지속되면서 피부 두께가 좀 표피가 두꺼워지는데 이거를 이제 쥐 실험에서는 귀의 표피 두께를 재서 기록을 했어요. 설포라판을 많이 투여할수록 귀의 표피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뮬노글로블린 E라고 하는 수치도 검사를 했는데요. 이뮬노글로블린 E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생물학적 바이오마커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이 현재 알러지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몸에서 가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도 설포라판을 투여한 그룹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설포라판의 투여 양이 늘어날수록 개선이 크게 되었는데요. 이뮬노글로블린 E 수치뿐만 아니라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 TNF 알파와 같은 염증 관련된 바이오마커들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타민들과 항산화제들과는 다르게 대사 과정 중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96시간까지도 설포라판은 효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그냥 이 대사에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점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NRF2라고 하는 인자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NRF2라고 하는 인자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평소에 활성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설포라판의 역할 중에서 킵1 단백질에 부착되어 있는 NRF2를 설포라판이 분리시켜주면서 NRF2가 세포핵 안에 있는 AR2라고 하는 곳에 부착되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항산화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양의 효소들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산화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예 그런 항산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포라판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이 설포라판을 섭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방법으로는 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설포라판을 따로 영양제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참고해보시고 2단계 해독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 EGCG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제아잔틴,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 설포라판이 그런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래프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오늘은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설포라판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9가지 효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토피나 이런 피부 관련한 효능도 있어서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